안녕하세요. 마이린입니다. 마이맘입니다. 먼저 선회를 맞아서 여러분들께 새 인사를 드릴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모두가 재작년과 작년에는 코로나로 진짜 힘든 시기를 보냈잖아요. 올해는 코로나가 꼭 종식돼가지고 좋은 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마이린은 어떤 좋은 꿈 꾸고 있나요? 제가 작년 말에 제가 정말 원하던 고등학교에 합격을 했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고등학교 입학해서 공부 정말 열심히 하고 또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나고 학교에 잘 적응하는 게 제 소망이자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에게도 또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일이 정말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마이맘TV, 마이린TV 구독자분들한테도 좋은 일이 정말 많이 생겼으면 좋겠는데요. 저희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을 조금씩 마련해보려고 해요. 오늘도 선회를 맞아서 마이린과 마이맘이 여러분들을 위한 좋은 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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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폰 13 증정 이벤트입니다. 이렇게 총 컬러별로 4대를 준비했고요. 네, 스타라이트 레드, 블루 미드나이트입니다. 네, 아이폰 13 출시날 제가 가로수께 애플스토어에 가서 이거 구매를 해뒀던 건데 린이 외고 입시 준비를 좀 바쁘기도 하고 또 적당한 타이밍을 찾지 못해서 이제서야 이벤트를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께 정말 좋은 산란 선물이 됐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분들에게 이벤트 상품 드리고 싶은데 올해 처음으로 하는 이 채널 이벤트에서는 이렇게 총 4대의 아이폰 13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준비해놓은 게 있는데요. 이렇게 애플워치 SE와 에어팟 3세대를 준비해놨어요. 이거는 다음 이벤트 때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이폰 13 받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영상에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두 번째, 마이린TV와 마이름TV 두 채널 모두 구독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주세요. 네, 두 채널 모두 구독하신 분께 선물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알람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 한번 부탁드릴게요. 알람 설정 해두시면 최신 영상을 더 빨리 만나실 수 있거든요. 세 번째, 이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앞으로 마이름TV와 마이름TV에서 보고 싶은 콘텐츠 아이디어와 갖고 싶은 아이폰 컬러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아이폰 컬러는 스타라이트, 레드, 블루, 미드나이트예요.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적어주세요. 동일한 영상이 마이름TV와 마이름TV에 모두 올라갈 예정인데요. 두 영상 모두 시청하시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당첨 확률이 더욱더 올라갑니다. 네, 근데 여러분 유의하실 게 한 가지 있어요. 한 계정으로 여러 개의 댓글을 남기시면 스팸 처리되어서 당첨 확률이 떨어지니까 꼭 한 계정으로 한 개의 댓글만 부탁드릴게요. 이번 이벤트는 온라인 추천기를 통해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댓글을 길게 썼다고 해서 당첨이 더 잘 되는 건 아니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위에 모든 내용을 잘 하신 분들 중 총 네 분을 선정해서 아이폰 13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마이름TV, 마이맘TV 공동 이벤트는 설날인 2월 1일부터 10일까지 총 10일간 진행되고요. 당첨자 발표는 2월 12일에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할 예정입니다. 마이름TV, 마이맘TV를 잘 모르는 가족분들이 있다면 함께 참여하셔도 좋고요. 또 영상도 많이 시청해주세요. 저희 마이름TV와 마이맘TV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 상품 받았으면 좋겠네요. 네, 진짜요. 여러분 좋아요 누릴 준비 되셨나요? 마이름TV, 마이맘TV 구독 여부 확인하시고요. 이제 응모 댓글 남기러 가실까요? 그럼 저희는 이제 여러분들의 고마운 댓글 하나하나 읽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한 해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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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